경고할 때 저 멀리 떨어져. 안 그럼 진짜 사랑해버린다. 2000년대 초반 누군가의 흑과거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전투표 동료 영상 속 멘트다. 얼마 전 새롭게 발굴된 이 후보의 과거 감성 블로그 글이 며칠 사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. 글이 작성된 2006년도는 이른바 싸이월드 감성이 유행하던 시대. 이 후보도 싸이월드 감성의 유행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 공개된 블로그에 이 후보는 본인의 닉네임을 무지개송어라 소개하는가 하면 오지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. 사랑을 담아두지마 갑자기 내가 웃지 않거든 등 다소 감성적인 글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.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해당 블로그를 이 후보가 직접 운영한 게 맞다고 밝혔다.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006년 열린 우리당 소속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기간이 포함된 시기엔 선대위 차원에서 블로그를 운영했고 소위 감성글은 첫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패한 직후 후보 본인이 관리할 때 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. 주목할 점은 이재명 후보가 화제가 된 해당 블로그 글을 활용해 사전투표 동료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. 영상 속 이 후보는 싸이월드 미니온피를 배경으로 서서 직접 블로그 글귀를 읽었다. 이 후보는 맘대로 넘어오지마. 넘어오면 다친다고. 경고할 때 저 멀리 떨어져. 안 그럼 진짜 사랑해버린다. 라며 블로그 글을 읽다니 가끔 사랑을 갈망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사랑의 감성에 투표하세요라 말하며 사전투표를 홍보했다. 영상은 성공, 눈물 등이 후보 블로그 속 등장한 감성 키워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.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통 멘탈이 아니다라며 흑과거의 정면으로 대면한 이 후보의 멘탈을 칭찬했다.